급기야 이리저리 멧돼지를 끌고 다니던 할아버지. 아예 올라타고 이리야. 이리야. 조금 더 자겠다는 할아버지와 빨리 일어나라는 멧돼지의 신경전으로 아침이 시작되고.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. 떡집에. 그때 틈쳐봤다 떡볶. 떡 달라는 황급한 소리에 길 지나가던 아저씨. 엉겁결에 떡 하나 사건내고 급하다 급해 포장 뜯어 한 주먹 냉큼 주자. 녀석 꾸벅꾸벅 고맙단다. 고맙심도 고맙심도.